백방토론 그리고 mb님이 오늘 다른 볼일로 살짝 늦으신다고 그래서 좀 이따 뵙기로 하고요. 그 사이에 잠깐 다른 분이랑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정말 실망입니다. 뭐가요? 비디가 그렇게 머리를 써서 노래를 선곡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끝나면 지금 여기 이 코너에 집중을 하세요. 이 코너는 구호구소가 아닙니까? 정말 실망이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안 대표입니다. 그나저나 안 대표님 여기는 어쩐 일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에게 백방토론 이 코너를 살려내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없었어요. 그런 요구는. 아무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저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출연해서 코너가 살았다. 그것이 안 대표의 힘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를 써줄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써주면 되게 웃기겠다. 뭐 가끔은 웃기는 언론들도 있으니까. 그럼 전 앞으로 여기 고정 출연인가요? 임명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정권은 저한테 없죠? 없죠. 그래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지금 제가 가장 핫하고 화제의 충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민심은 어떻든가요? 어제도 제가 저희 지역의 여러 곳들을 순방 말고 방문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재 소장 부결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항의하시는 분들은 혹시... 10분 그 정도? 일부러 찾아온 지지자도, 일부러 찾아온 항의자도 사실은 드물었기 때문에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핫하지는 않으신가 보네. 뭐랄까 약간 무관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핫합니다. 나는 근데 개인적인 사정상 내 문제도 신경 쓸 게 많아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때 그건 그래서 뭐랄까 그런 식으로 책임을 다 끝낸 거예요? 그 조작사건? 그 생각보다 되게 빨리 퉁쳐버려가지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나는 좋아서 내 스타일이거든. 그 불리한 건 무시하고 그냥 갈 길 가는 거. 지금은 무엇보다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고 위기에 빠진 우리의 현실을 구해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 봐. 이런 멘트도 내 스타일이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그건 왜 하는 거예요? 어색하게? 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요. 일단 여긴 없고 그렇잖아요. 각자의 위기부터 산더미인데 나도 그렇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요? 우리 식구들이랑 합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노선이 있어요? 노선은 1호선일 수도 있고 2호선 순환선일 수도 있고 3, 4, 5, 6, 7, 8호선 그리고 급행선 9호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은 비쌉니다. 정체성이 뭐냐고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반반.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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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 그 MB님도 와 계실 거고 요즘에 좀 그러시거든요. 그 MB정부 시절에 적폐들이 그냥 줄줄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들으셨죠? 네. 사실 내 시절의 일들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아시다시피 또 내가... 아무튼 나는 이러고 있는 판인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렇게 꽁꽁 묶여있던 것들이 요즘 봉인 해제되는 중이랄까 뭐랄까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기 MB님 시절에 총리에도 그 물망에 오르셨잖아요. 물론 안 하셨지만. 아무튼 예전부터 눈여겨보셨나 봐요. 크게 될 거라고. 사실 누구나 그럴 땐 있지. 저 사람이랑은 왠지 통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 혼자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얘기를 같이 하시지. 많이 했습니다. 기왕 오셨는데. 또 오면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긴 MB님이랑 나랑 둘이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낯선 사람 오면 되게 불편한데 오늘은 또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MB님이랑 할 때처럼 편안해서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다 했습니다. 다 했구나. 사실 우리가 임기가 끝났으니까 원래는 백반토론 여기도 현직에 계신 문통님이 오셔서...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정말 진짜 반대합니다. 정말... 아니 근데 뭘 그렇게까지... 여기는 이미 두 분의 케미가 이 궁합이 이미 진작부터 짜여져서 코너가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외에 다른 사람이 출연하는 것은 결단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얼른 가세요. 아, 나... 반대하시면서 뭘 그렇게 오래 계셔. 갑자기 그냥 또 말문 터지고 막... 왜냐하면 생각이 나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임명 동의안 부결된 것 때문에 저희가 도를 넘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통께서는 사과하셔야 합니다. 예? 문통님은 대결이 아니라 성찰과 변화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개그예요? 아닙니다. 아,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개그인 줄 알고 내가 웃거든. 지금도 빵 터졌는데 웃었으면 괜히 신뢰할 뻔했네.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힘센 개그, 결정권 개그, 홀데런 개그, 사프로 밑바닥 개그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자주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셔. 나 너무 늦어가지고 들어갈게요. 살짝 무시하는 그 느낌 정말... 아니, 가세요. 신랑입니다. 안 가요, 나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예. MB님 많이 기다리셨죠? 아이고, 네. 전혀요. 괜찮습니다. 요 앞에서 얘기 좀 하느라고. 예, 예. 그 MB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나랑 뭔 얘기를 해. 우리 여기서 맨날 하잖아. 할 얘기도 없어, 난 이제. 나는 많은데. 많은 걸 좀 줄여봐. 그럼 되게 편해진다. 아니, 근데 일단 저 배면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그 대부분 후보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어? 아, 그 얘기는 못하고 들어왔는데... 결정권이 있다고 연달아 또 부결? 아, 뭐 그런 움직임이 딱 하던데. 그러게 될까 모르겠네. 내가 도덕성 쪽으로는 전문가잖아.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그 후보분, 그 분 뵈니까... 도덕성 쪽으로는 이제... 어? 논란거리도 없고... 깔 게 없으니까... 막, 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그걸 뭐 쇼 아니냐? 막 그런 거 하더라고. 아이고, 진짜 참... 세상 밖에다 누가 그러나? 코미디는 죽지 않아. 와, 대박이더라니까. 근데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하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MB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BBK... 끝내야 돼, 시간 없어. 봐봐, 시간 봐. 가야 돼, 지금. 끝났잖아. 왜 말을 많이 하고 늦게 들어와? 48분... 아, 좋다, 이래 하니까. 앞으로 누가 내 대신 이렇게 좀 나아해줬으면 좋겠어. 시간이... 난 뭐 어차피 할 말도 없고. 그럼 내 얘기도 해서 뭐해. 이제 들어오다가 참... 가야 되겠다. 나는 먼저 가야 되겠다. 아유, 나 여기 이제 안 할 수 있어. 아유, 배고파라. 아유... 내 손에...